잘할 수 있죠? 네 준비 바짝하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좀 반가워할게요. 뼈로도 준비해도 될까요? 아 예사람이 좀 더 빨리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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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서 그러는 거죠. 홈스키 루다구요. 저쪽이 골든 리츄리버 소녀. 강아지 성격이 어떤가요? 현실 자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. 탱이 막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. 뭐 소녀가 누다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. 누다는 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소녀한테. 너 왜 안 먹은 척해. 아 이봐 아. 탁구. 뭐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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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으으. 으. 우. 역시 둘이 노른거 보면은 약간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로. 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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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주셔서 찍는 거는 좀 어려우시겠죠? 앉아계시면은 애들이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우리가 앉아있으면 평상시대로 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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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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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나야! 웃겨! 죽어! 이리와! 고기하고! 네! ㅇㄷㄷㄷㅷ ㅇㄷㄷㄷㄷㄷㄷㄷㄷㄷ 피디님이 루다 조금 이렇게 혼내는 척 해보시면 안 될까요? 푸녀가 좀... 어떻게 할 거 맞던가 어떻게 할 거 같은데 룰면 돼! 안 돼! 어? 이거 비싼 거란 말이야! 혼나? 더 혼내 봐 어떻게 혼내지? 혼내! 혼내! 오마이갓 내가 루다 안고 가면 어떡해서 어떨까? 글쎄요 혼내야 안고 있자 루다 오빠 데려간다 어허 간다 루다 안녕 오빠 데려가 친구다 응 나 가서 한 번 해봐 혼내야 자 빨리 가서 데려와 빨리 혼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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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? 응 다시 봤는데 안 되면 그냥 줘봐야지 그냥 줘봐야지 오메 오메 혼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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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야